자 이번 강의는 미래엔 교과서 수학 1 생각 넓히기 풀이 모음이에요. 일단은 시험 보기 전에 생각 넓히기 한 번씩 다 확인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만 보면 90점은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책에서 이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문체들은 보통 생각 넓히기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은 페이지 22쪽 생각 넓히기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건데 일단은 다음은 지원이와 소민이가 각각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1분의 1승을 계산한 것이다. 자 지원이가 위에 거 소민이가 아래 거 잘못 계산한 사람은 누구인지 말해보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일단은 누가 잘못했죠? 잘못 계산한 사람은 소민이에요. 왜 잘못 계산했냐면 우리 막 a의 m제곱은 a의 m의 n승은 a의 m의 n승이야. 자 라고 배웠는데 이거 지수법칙 중에 하나죠. 지수법칙은 a가 양수일 때만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밑이 음수일 때 마음대로 오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6승의 1분의 1승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수법칙 사용해서 6하고 1분의 1을 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해주셨냐면 무조건 자 요거부터 계산을 합니다. 무조건 요 i부터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 짝수승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의 6승은 64가 되고 64의 1분의 1승 자 64는 8의 제곱 8의 제곱의 2분의 1승 이번에는 쓸 수 있겠네? 요렇게? 그쵸? 그래서 8 또는 뭐 이거 2분의 1승은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64는 8이야 요렇게 지원이처럼 해주면 되죠. 요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원이가 맞는 거 소민이는 뭐 때문에 틀렸다? 음수인데 함부로 곱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1번 자 A의 로그 B의 C승은 C의 로그 B의 A승과 같다. 우리 이거 알고 있는 로그의 성질이고 지금 A하고 C하고 자리 바꿔서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을 빈칸으로 채워라 라는 거네요. 일단은 자 로그 B의 C는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자 뭔가 분의 1 아 그럼 로그 B의 C와 역수관계인 걸 찾아라 라는 건데 우리 밑이랑 진수랑 자리 바뀌면 역수관계가 되죠. 여기는 로그 C에 B가 들어가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A의 로그 B의 C승은 X에서 양변에 로그를 씌운 거죠.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씌워서 봤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봐도 되냐면 우리 A의 X승이 B면 지금 지수에서 로그를 어떻게 넘어가냐면 지수에서 로그로 넘어갈 때는 X는 로그 A의 B야라고 볼 수 있죠. 그쵸? 그거 한 거예요. 로그 B의 C는 로그 A의 X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B의 C는 로그 C의 B분의 1이야. 역수관계니까 둘이 자리 바꾸고 우변에 있는 로그 A의 X도 밑이 C인 로그를 표현을 한 거예요.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X야라고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1하고 2에 의해서 뭐랑 뭐랑 같아요 지금?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죠. 왜냐면 처음에 이렇게 둘이 같았는데 요 둘을 요렇게 요렇게 변형을 한 거니까 얘랑 얘랑 각각 같아서 이게 이제 로그 C의 B분의 1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X야. 여기서 이것을 로그 C의 X로 정리를 하면 로그 C의 X는 로그 C의 A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로그 C의 A를 곱해주면 로그 C의 B분의 로그 C의 A 요렇게 될 거고 밑변환 공식에 의하여 얘가 어떻게 되냐면 로그 B의 A 요렇게 될 건데 지금 요 과정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야라고 볼 수 있죠. 그쵸? 요렇게 넘어갈 수 있다면 요렇게도 넘어올 수 있는 거니까 밑이 같으면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로그 A의 B야라고 묶어서 쓸 수 있어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밑이 C로 같으니까 얘는 로그 B의 A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로그 C의 X는 로그 B의 A 서로 같다라고 나왔고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는 자, 우리 지금 여기 로그 C의 X는 로그 B의 A야. 지금 요 상태인데 우리 잠깐 여기서 우리 만약에 로그 A의 B가 X다라고 하면 여기서 B는 A의 X승이야. 자, 로그에서 지수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A의 X승이 B야. 요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 여기 B는 A의 X승이야. 이걸 한 거예요. X는 그럼 C의 로그 B의 A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거랑 똑같은 거 한 거죠. B는 A의 X승이야 한 것처럼 여기 X는 C의 로그 B의 A승이야 한 거예요. 요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X는 C의 로그 B의 A가 들어올 것이고 자, 처음에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요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었죠. 그쵸? 그래서 로그 A의 로그 B의 C승이 X였는데 그 X가 곧 C의 로그 B의 A승이 된 거네.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죠. 요렇게 볼 수 있다. 증명 다 된 거예요. 그럼 위에 성질을 네모칸은 다 넣었고 위에 성질을 이용해야 하여 4의 로그 2의 9의 값을 구해보자. 4하고 9 자리 바꾸면 되니까 9 로그 2의 4 이렇게 되겠죠. 9의 로그 2의 4 승 그럼 9의 로그 2의 4가 2가 되니까 9의 제곱 81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아래 교과서 페이지 31쪽 탐구 융합도 같이 한번 볼게요. 로그 X 플러스 1의 8 마이너스 X가 정의되는 정수 X를 모두 구하여 보자. 일단 밑조건. 밑은 X 플러스 1이 밑인데 밑은 0보다 크고 1이면 안 되죠.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진수인 8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다. 밑조건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진수 조건은 0보다 크다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런데 X는 뭐면 안 되냐면 0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양변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바뀌고 X는 8보다 작다가 되겠죠. 모두 만족하는 거 찾아보면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커야 하고 8보다 작아야 하는데 뭐는 안 되냐면 0은 안 돼서 0은 뚫려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1부터 7까지의 정수가 되겠네요. 정수 X는 1, 2, 3, 4, 5, 6, 7이야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34쪽으로 가서 34쪽 생각 넓히기 볼게요. 빛이 어떤 유리판을 한 장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5%씩 감소한다고 한다. 5%씩 감소한다는 건 95%가 남는다. 비율로 치면 100분의 95다. 왜냐하면 퍼센트는 이거 100분율이죠. 그렇죠? 100에 대한 비니까 100분의 95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활동 1을 보면 밝기가 A인 빛이 이 유리판을 N장 통과하였을 때의 밝기를 표현하여라. 그럼 A 곱하기 한 장 통과할 때마다 100분의 95가 되는데 N장 통과하면 A 곱하기 100분의 95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 다음 두 번째 밝기가 1000인 빛이 이 유리창을 10장 통과하였을 때의 밝기를 구해보자. 1000이었으니까 A자리에 1000 대 2 그럼 1000 곱하기 100분의 95의 10장이니까 10승이 될 거고 이것을 구하래요. 구하고자 하는 걸 X라고 놓고 문제에서 이렇게 로그 값들 주어졌으면 양면에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예요. 양면에 로그를 취해보면 로그 1000 곱하기 0.95의 10승은 로그 X야. 진수가 곱 그러면 로그는 분리해서 더하기로 표현을 해줄 수 있죠. 로그 0.95의 10승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0.95의 10승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에 실수배로 뽑아낼 수 있겠네요. 얘가 로그 X 지금 보면 로그 1000은 1000은 10의 3승이니까 이거는 3 10 곱하기 로그 0.95 얘가 로그 X 문제에 이제 다시 가보면 뭐가 나왔냐면 로그 9.5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하고 싶냐면 로그 0.95를 알아야 돼. 로그 0.95는 로그 9.5 나누기 10이죠. 로그 9.5 빼기 로그 10이니까 이렇게 로그 9.5가 0.9777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네요. 얘가 지금 정수부분 얘가 소수부분이 되겠죠. 계산 안하고 그대로 여기 넣을 거예요. 넣어주면 3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0.95는 마일 플러스 0.9777 이렇게 될 것이고 맞죠? 얘가 로그 X 그럼 3 마이너스 10 플러스 9.777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 다시 해주면 자 이거 갈라놓고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이게 마이너스 7 자 9.777에서 7을 빼주면 2.777인데 얘가 로그 X래요. 자 이제 X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지금 로그 X는 2 더하기 0.777로 볼 수 있죠. 그쵸? 자 상용 로그는 항상 정수부분 소수부분 따로 나타내고 소수부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야 해요. 맞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문제를 다시 보니 뭐가 나왔냐면 0.777의 로그 그러니까 0.777일 때의 로그가 나왔어. 그쵸? 그럼 이건 로그 X는 2는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자 0.777을 로그 5.984로 바꿔주면 되네요. 밑이 같으니까 곱해주면 100하고 5.984가 곱해지니까 598.4 이렇게 될 거고 자 로그 X가 로그 598.4와 같으므로 X는 598.4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 그 밝기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단위까지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페이지 48쪽 생각 넓히기입니다. 자 페이지 48쪽 생각 넓히기 여기는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용 먼저 정리해볼 건데 우리 Y는 로그 A의 X의 N승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Y는 N로그 A의 X 그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볼 건데 자 쌤 진짜 질문 많이 봤는데 쌤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N 내려올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래프일 때 같다고 볼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진수가 생긴 게 다르게 생겼어. 물론 이제 계산할 때 이게 내려서 계산하는 건 맞지만 자 왜 다르냐면 첫 번째로 로그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그래프랑 Y는 로그 2의 X 이거 다시 쓸게요. 2로그 Y는 2로그 2의 X 그래프 이걸 살펴볼 건데 자 이거는 우리 진수 조건 살펴보면 이 함수는 진수 조건 자 진수가 X 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고 얘가 0보다 크면 되기 때문에 X는 0만 아니면 돼요. 따라서 이때 정의역은 X는 0만 아니면 되죠. 근데 이때는 진수 자체가 X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2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 1을 넣어도 로그 2에 4고 1을 넣어도 로그 2에 4기 때문에 자 음수가 들어가도 로그 값이 있다는 거지. 그치만 여기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자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로그 2에 X 제곱 그래프 이렇게 그냥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인었을 때랑 마이너스 때랑 어떻다고? 같다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음수가 들어가도 진수 조건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반대쪽에 요렇게 하나가 더 생겨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요렇게 두 개가 생긴다는 거죠. 2를 넣었나 마 1을 넣었나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는 아이의 처음부터 진수 조건 자체가 X는 0보다 큰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아는 이 함수가 돼요. 대신에 어디랑 어디랑 지금 모양은 같은 거긴 하냐면 요거랑 요거랑 값은 같기 때문에 자 이쪽 이쪽 모양은 같아요. 다만 요기 제곱이기 때문에 0만 아니면 돼. 음수도 들어갈 수 있어서 요기 요쪽 부분으로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지만 다시 두 번째 Y는 로그 2의 X의 세제곱 그래프라 Y는 3 로그 2의 X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는 달라요. 왜냐면 여기서 진수 조건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 홀수승이기 때문에 음수 안 되죠. 음수의 홀수승은 음수라 얘는 0보다 크다예요. 진수 조건 얘도 마찬가지로 진수 조건 0보다 크다. 이 두 함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요렇게 생긴 함수가 돼요. 그래서 이 둘은 같은 함수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둘은 그래프 자체가 서로 같지 않다. 아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냐면 요 N에서 N이 홀수일 때 홀수일 때는 Y는 로그 A의 X의 X X의 N승 그래프와 Y는 N로그 A의 X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다. 그치만 N이 짝수일 때는 자 N이 짝수일 때는 얘와 요 두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가 아니다. 왜냐면 짝수가 되면 여기 음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칭이동시킨 요 부분이 더 나오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그러면 요걸 가지고 밑에 내용을 확인을 해볼게요. 자 경수 명진 선영이가 새 함수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자 새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자 했는데 로그 E의 X 제거 바꿨으니 그래프 그렸죠. 그래프 요렇게 생겼고 얘 요렇게 생겼고 그럼 우리 뭐만 그리면 되냐면 하나만 더 보면 되겠네. Y는 E 로그 절대값 X 어? 그럼 얘는 어떤 그래프랑 같겠어요? 요 그래프랑 같을 거야. 왜냐면 요기 안에는 요 그래프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지만 여기는 음수도 들어갈 수 있죠. 1을 넣었나 마 1을 넣었나 4을 넣었나 마 4을 넣었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그래프도 역시 요렇게 요렇게 양쪽으로 생기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지금 서로 같은 그래프가 되냐면 그러면 함수 요함수 그래프와 요함수 그래프는 서로 같은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지만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같은 그래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두 함수 요 둘은 같아. 경수는 틀렸네. 맞죠? 그래서 오른지를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경수 주장은 틀렸어요. 진수 조건 때문에 같다고 말할 수 없어. 자 명진이 그렇지 않아. Y는 로그 2의 X제곱은 함수 Y는 1로그 2의 절대값 X와 같아. 명진이가 제대로 말을 했네. 자 아니야. 셋 다 같은 함수야. 아니죠. 셋 다 같은 함수? 아니에요. 땡.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N이 홀수일 때는 둘이 같다. N이 짝수일 때는 둘이 같지 않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페이지 54쪽 생각 넓히기예요. 자 A의 X승 또는 로그 A의 X의 꼴이 반복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보자. 활동 1 보면 자 여기는 그럼 어떤 게 반복이 되냐면 이 X승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쵸? 이제 첫 번째부터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네. 그럼 지금 보면 2의 X승을 X라고 치환을 하면 4의 X승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는 0 1 4 X X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마일 또는 X는 4가 나오는데 여기서 2의 X승을 라지 X라고 치환했고 이랬을 때 라지 X는 0보다 큰 값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긴 모순 따라서 가능한 건 4밖에 없죠. 다시 돌려주면 2의 X승이 4 따라서 X값은 2야라고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겠어요. 활동 2 방정식 로그 2의 X에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 2승 마이너스 8은 0을 풀어보자. 둘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이건 로그 값 전체를 제곱 이건 진수만 제곱한 거예요. 여기서 로그 2의 X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하면 얘는 라지 X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에 실수배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여기가 2 X 마이너스 8은 0이다. 2 4 마이너스를 여기 붙여주면 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가 마이 또는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대로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돌려주면 여기 로그 2의 X로 돌려줄게요. 이것이 마이너스 2 또는 로그 2의 X가 사야가 될 것이고 여기서 X 어떻게 구해주죠? X는 여기는 2의 마이너스 2승 또는 여기는 X는 2의 4승 이렇게 가주면 되니까 X는 2의 마이너스 2승은 2의 제곱의 역수 4분의 1 또는 16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 되셨죠? 교과서 페이지 55쪽에 있는 탕구 융합 문제인데 탕구 융합에서 실내 환기의 중요성에서 문제가 쭉 나와요. 여기는 쭉쭉쭉쭉 따라 읽으면 되고 공기 중에 산소의 농도는 21%입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산소는 반드시 필요하고 16% 이하가 되면 두통, 구토, 어지러움 18% 이하면 또 산소결핍상태라고 나왔고 쭉쭉쭉 가서 여기서 지금 우리 알아야 되는 건 지금 보니까 10분 간격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였더니 바로 전에 측정한 농도의 1%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환기하지 않으면 이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뭐라고 했냐면 실내 환기가 되지 않는 어떤 사무실의 현재 농도는 21%다. 지금 정상이에요. 맞죠? 정상인 상태인데 이때 이 사무실의 산소 농도를 10분 간격으로 측정할 때 N번째 측정해서 산소 농도를 FN%라고 한다. 자 10분에 몇 퍼센트 감소한다고 했냐면 마지막 박스 4번 박스에서 10분에 1%씩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한 번 감소하면 어떻게 되죠? 10% 감소하면 아 1% 감소하면 한 번 감소하면 이렇게 99% 그럼 한 번 감소하면 100분의 99가 되는 거죠. 그쵸? 한 번 감소할 때마다 그 전 농도의 100분의 99씩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지금 얼마다? 현재 21%다. 현재 21%인데 자 한 번 감소할 때마다 100분의 99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자 10분 간격으로 측정 10분의 1%씩 감소 중이니까 자 매번 측정할 때마다 100분의 99씩 될 것이고 이걸 N번을 측정 그랬을 때 산소 농도를 FN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다시 1번 조금 정리해서 써주면 FN은 21 곱하기 100분의 99의 N승이야.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사무실의 농도가 18% 이하가 되는 것은 자 N번 측정 후 농도 요거라고 했죠. 그쵸? 얘가 얼마 이하냐면 18% 이하가 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N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고 지금 보니까 뭐 로그 6 로그 7 로그 9.9가 주어졌고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겠죠. 일단 3으로 약분해주면 요렇게 이렇게 될 거고 양변에 로그 씌워볼게요. 로그를 이용하라니까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 씌워주면 로그 7 곱하기 0.99의 N승 작거나 같다 로그 6보다 됐죠? 여기 곱하기니까 로그 7 하고 로그 0.99의 N승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로그 6 그대로 써줄게요. 자 여기는 로그 7 자리에는 얘가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로그 7은 다시 한 번만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대입을 하죠. 여기가 플러스 N 로그 0.99란 말이죠. 로그 7 하고 로그 6 은 주어졌어. 정확하게 주어졌는데 로그 0.99가 있는 게 아니라 로그 9.9가 있어요. 그쵸? 그럼 로그 9.9에서 우리는 뭘로 넘어와야 되냐면 로그 0.99로 넘어와야 돼. 그럼 로그 0.99 우리가 필요한 아이는 로그 9.9 나누기 10이죠. 소수 좀 한컨 밀려놨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 9.9 빼기 로그 10이니까 로그 9.9 빼기 1 다시 쓰면 로그 9.9 들어왔으니까 0.99 56 빼기 1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려고 해요. 여기까지 미리 계산을 해놓으면 1에서 0.99 9.956을 빼주면 4가 되고 9.4 9.0 9.0 0.0 0.0 여기서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0.0044가 되겠네요. 로그 7부터 넣어볼게요. 넣어주면 0.8451 플러스 N 곱하기 이 값이 마이너스 0.0044 는 작거나 같아 로그 6은 0.77 8 둘이야 얘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 계산만 진짜 열심히 하면 되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0.0044 곱하기 N 는 작거나 같아 0.7782 마이너스 이항시켜주면 0.845 하나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다 마이너스 만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는 44N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만 곱했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7,7 8,2 여기는 플러스 8,4,5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8,4,5 하나 해서 7,7,8,2 를 빼주면 9가 되고 6이 되고 6이 되고 여기 이제 날아갔으니까 6,6,9 44에는 6,6,9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6,6,9 를 44로 나눠주면 1 4,4 2,2,9 5 잡아주면 220 쭉 갈 거니까 15점 띵띵 자 N의 15점 X X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몇 번째 측정부터죠. 16번째 측정부터다 부터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탐구융합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페이지 73쪽 생각 넓히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올림픽 육상 경기 중에는 이러이러한 필드에서 해야 하는 경기들이 있는데 이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0m 중심각이 29도인 부채꼴 모양의 창던지기 경기장이 있대요. 부채꼴을 줬고 우리한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있고 중심각이 반지름이 R이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L은 호의 길이 호의 길이도 한번 확인하면 호의 길이는 R세타 근데 이때 이 세타는 반드시 뭐죠? 호도법의 각이어야지 60분법의 각이면 안 돼요. 29 여기다 막 이렇게 때려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29도를 호도법으로 나타내보지 우리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180분의 파이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쵸? 180분의 29파이 약분되는 건 없네요. 이렇게 해서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낼 수 있고 부채꼴 모양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인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100이니까 제곱하면 만 세타 180분의 29 이렇게 해주면 되죠. 계산해주면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 건데 공 하나 띄고 여기 2 약분해주면 9가 남고 2 지워주면 여기가 500이 되겠죠. 맞나요? 더 지울 수 있는 게 이거 2하고 500 한 번 더 약분하면 여기 250 남은 게 여기 250 29 아래 9파이 이렇게 남겠네요. 250하고 29만 곱해주면 되네 잘. 그럼 250하고 29 곱해주면 45 50 이렇게 되고 공 내리고 5 2 7 2 5 0 9분의 7 2 5 0 파이 제곱미터야 라고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교과서 페이지 80쪽 탐구융합 입사각과 굴절각에 대한 얘기에요. A에서 B로 입사할 때 빛의 입사각을 세타1 입사각을 세타1 굴절각을 세타2 라고 하면 하고 자 두물질의 굴절율 A, B 의 두물질 A, B의 굴절율을 각각 N1, N2 라고 하면 N1, N2가 굴절율이라고 했죠. 그쵸? 라고 하면 뭐가 성립했다고 했냐면 사인 세타2 분의 사인 세타1 은 N1 분의 N2 자 굴절율이라는 건 물질에 따라서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서의 굴절율 자체는 일정하겠죠. 그쵸? 어쨌든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문제를 라고 할거에요. 자 탐구1 보면 탐구1은 공기의 굴절율은 1 물의 굴절율은 3분의 4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고 지금 자 여기 공기고 여기가 물이고 위에 그림이 주어졌어요. 요렇게 보고 공기에서 물로 입사 공기에서 물로 이렇게 입사를 할거에요. 요기가 세타1이 되고 들어온 각을 세타1 굴절각 요기가 세타2 가 되는 거겠죠? 그쵸? 어쨌든 요런 상태인데 지금 보니까 공기의 굴절율은 1 물의 굴절율은 3분의 4이다. 위에 요걸 여기 지금 공기니까 N1이 1 N2가 3분의 4심 이런 상태에요. 빛이 공기에서 물로 입사하고 쌓인 세타1이 3분의 2일 때 쌓인 세타2의 값을 구하여 보자. 요거 일단 쌓인 세타2로 정리해보면 요렇게 N2 곱하기 쌓인 세타2는 N1 곱하기 쌓인 세타1이 되니까 쌓인 세타2는 N2분의 N1 곱하기 쌓인 세타1이 되겠죠? N2가 3분의 4 N1은 1 쌓인 세타1 는 3분의 2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요렇게 3분의 4의 역수니까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 요렇게 되겠죠? 지우고 약분해주면 쌓인 세타2의 값 2분의 1 요렇게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2번 빛이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할 때 어쨌든 요식은 그대로 쓸 수 있는 상태죠? 이거는 처음에 이제 설명해준 거 써놓은 거니까 빛이 공기에서 어떤 물질로 입사할 때 그리고 요기가 공기 요기가 어떤 물질이에요? 여기로 입사할 때 입사각이 15분의 파이 굴절했어 굴절각이 요기가 30분의 파이래요. 공기에 대한 이 물질의 상대 굴절율 N1분의 N2의 값을 구하여 보자. 얘가 지금 세타1이고 얘가 지금 세타2인 상태인데 우리한테 지금 식에서 뭘 줬냐면 사인 세타2 분의 사인 세타1이 상대 굴절율인 N1분의 N2야 라고 식에서 주어졌죠. 요걸 구하라 라는 거고 그쵸? 대입을 해보면 사인 세타2 사인 30분의 파이 사인 세타1은 사인 15분의 파이 요렇게 될 것이고 문제에 다 나왔네 사인 15분의 파이는 0.21 사인 30분의 파이는 0.10 위아래 다 100 곱해주면 10분의 21이 되고 2.1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샘 학원 학생들은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의 그래프까지 라서 이제 거의 모든 학교가 그래프까지라서 지금 필요한 생각 넓히기 탐구융합이 여기까지에요. 혹시 그 뒷부분 필요하신 친구들 있으면 밑에 글 남겨주면 샘이 따로 찍어서 동영상 올려줄게요.